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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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뭐 별의별스킬 다 쓰네 없는다 없는다. 이거 왜 해야 되지? 전마저도 시공간으로 날리는 것도 안되는데. 전마저도 시공간으로 날리기도 한데. 계속 애 빼면서 싸워야되나? 도망치면서 뺐다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. 전마저도 시공간으로 쌓여야 한다. 전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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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음... 아 아 아 아 아 어 낭쇼 왔느냐 아 으 으 아 과자요! 과자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HOLY SHIT 페리 브라디오 브라디오 0 브라디오 1 2 브라디오 팔로우 감사합니다. 뭐야 이거? ㄋㄋ!! 아 아 아 그라디오 그라디오 나는 관어란 어 으 으 으 어떡하지 이건 어떡해야되지 최근 저장 데이터로 돌아간다음에 물건 물건설 팔거 다 팔고 부활 물량을 어디에 사들고 가야겠는데? 어? 아니? 싫은데? 레벨 가기 싫은데? 레벨 가기 싫은데? 귀찮은데? 형 죽이면 안돼? 네. 이거 일반적으로 레벨 몇으로 클리어하는 곳이지? 대박 대하고 싶다. 여기서 시작했네. 잠깐만. 그래 그래. 내가 뭐가 이상하다 했어. 잠깐만. 야야야야! 나와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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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. 사팔 할 뻔 했죠? 요 앞에 자판기 2개 있었지. 자판기 다 어디갔어 자판기 찾아 얘들아 흩어져서 자판기를 찾아야한다 으? 아니 자판기 찾아가지고 물약 좀 더 많이 사오게 지금 이정도 물약 가지고 왔는데 찾았다 물약 더 가져가야 돼 내가 봤을 때 트레저 이글 팔아도 되는 것 같은데 레이저 센스 아 이런거 팔면 안될 것 같은데 팔자 어쩔 수 없다 마두코어 이런거 팔면 2만 5천원인데 야 마두코어 이런거 팔아도 되는거 아님? 2만 5천원이면 2만 5천원이면 월 2만 5천원이면 결식 아동을 도울 수 있는 금액 아님? 2만 5천원이면 1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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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원이면 딱딱한 비닐파 싸그리다 팔았쇼 낡은 집이 다 팔았쇼 꽁직해 그냥 필요 없을 것 같고 유학생일자 2,3,8 필요는 없어 보이는구만 내가 총을 사줬었나 자한테 자 누구 전마저거 총 썰어놔 물약 붙어서 니가 날 죽이겠다 난 널 죽이겠다 이새끼야 도익설명사 하지 못한다 도익설명사 하지 못한다 도익설명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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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피닉스의 갈기탓이 30개나 있다는건 나는 30번 부활을 한다. 전원 전체가. 다 죽었을때. 이젠 승리할 수 밖에 없다. 승리의 길이 보이는구나. 이걸 다시 저장해. 저장할 필요 없지. 여기서 깰거니까. 깰거니까 상관없어. 가자. 깰거니까. 가자. 깰거니까. 깰거니까 괜찮아.